아, 전화 왔었어? 아, 전화 왔었어? 나 아니야! 아이고, 너 아니야? 아이고, 구구구! 안녕하세요 됐고,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렌짱님 뗐네냐, 뗐네냐 실생용인데, 이거 답변이 없어 카톡도.. 누가? 미론님 나 어떻게 이러면? 한 명 공나는데 왜요? 미론님 안 하세요? 알아와서 소개해 봐야겠다 전화번호 알면은 전화번호 한 번 해봐 아니면 뭐 데려올 사람 한 명 있나? 야 이번에 이번에 프로필 너무 맘에 들어 바꿔야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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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론님이 한 10분까지? 10분까지만 기다려보고 안오면은 내가 한 분 딱 아니 근데 카톡이 아예 대답이 없어서 안 올 것 같애 어? 미론! 저 뱃닫기 두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갈게 이러는데 눈이 내려와 아 오네 오네 기다린 자고 없었는데 가라 아 이거 뭐야 피클 모드? 시끄러워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근데? 그냥 방 만들면은 들어오면 되고 우리가 나 초대해줄거야 초대해줄테니까 아 맞아 나 커판선말로 그 다음에 팀을 이제 나눌건데 팀? 오한이 있어 총 첫 번째 나은이 이제 개구멍 팀 해가지고 개구멍 램짱팀 해가지고 멤버는 내가 일단 그... 그대로 짜봤는데 뭐 플레이 시간이나 특연도에 대해 짜봤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네비가 가능한... 뭐 승부가 가능한거야? 어 내가 어 죽일 수 있지 서로 PK 할 수 있어 아 진짜? 어허허 오늘은 PK 하는거야 헐 팀전에서 뉴레카 같이 생긴거야 어 한 12정도 이후부터 서로 죽일 수 있게 하고 오늘 뭐 그러면은 롤렛 돌려갖고 하는건가요? 어 그렇지 뭐 템 빼서와서 뭐 해도 되고 두 명씩 생겨가지고 뭐 감사도 되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할거야 와 개꿀잼이겠다 뭐 이런거 시도해봐야지 맨날 그냥 여기서 생존하는거만 하니까 음 어 그니까 랩을 좀 이렇게 할까 랩을 이번에 쉽게 해가지고 뭐 먹는거랑 되게 부유하게 해하고 대리를 많게 한다던가 아 그런게 다 설정이 가능한가요? 설정 가능하지 오오 저랑 크로언니랑은 나눠줘야돼요 아 저랑 그래서 일단 첫번째 안이 내가 생각했던 팀대로 하는거고 두번째 안은 남자팀 대 여자팀 오오오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러면은 좀 여쭙이 될거 같은데 흠 그래 그거는 하지 말고 어 우리도 요즘 하는 맛이 떨어지니까 3화는 이제 램장님이랑 나랑 나누고 나머지는 좀 섞여야지 두 명이랑 같은 팀에도 좋겠다 아 싫은데 나는 너에게 똥을 주고 싶다 아 미친 하하하하 어제부터 자꾸 왜 그러는지 몰라 아 아 네 걔야 나의 똥이야 어 미루왔덩 하이 요오 안녕 아 미루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다 저거 등록부패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한번부터 빨리 만들어주세요 키 받으시고 나 커피 타고와도 돼요 어 괜찮아 빨리 간다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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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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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와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화는 개인전인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탈락이고 잠깐만 야 추천 누르고 가요 그딴 거 쓰지 말고 그냥 나가 맞아 그냥 나가 미친 무슨 개네러야 그게 무슨 개네러야 안 그래도 사람 없어갖고 지금 허벌라게 지금 슬퍼 죽겠는데 무슨 추천 누르고 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십니까 다 여기로 들으시면 되고 5화는 이제 커플전인데 이것도 내가 보기엔 안될 것 같네 커플전은 재밌으잖아 근데 이게 멤버가 아 잘하는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커플전도 안되겠다 커플전 가능할 거 같긴 한데 응 뭐라고 커플전 가능할 거긴 한데 개구멍도 잘하잖아 근데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 지금 커플전으로 하려면 남자 여자 커플전으로 하면은 어 데로랑 매력이가 약간 떨어지거든 그리고 아 이걸 어떻게 받쳐야 되지? 커플전은 안될 것 같은데 그럼 데로랑 미로가 하고 아니야 미로님도 3.7시간밖에 안했더만 미로님 네네 치마 잘해요? 아니요 많이 안 맞췄어 초고요 네 며칠까지 갔어요? 저 7일 그럼 안돼 네 적어도 이거 싸우다 보면 10일 정도까지 할텐데 근데 이게 서로 살려주고 뭐 하면서 해야 하려면은 두팀으로 나눠서 하는게 가장 재밌을 것 같애 그래 그렇게 해 네 그러면 1학대로 할까요? 2 멤버? 내가 생각했던 멤버인데 2 멤버로 해야지 서로 이제 밸런스가 맞아? 밸런스도 잘 맞고 이제 상하가 있는 뭐야 그런 좀 텐션도 좀 조절을 해서 여기저기 넣어봤어 에이 텐션까지 생각해서 그리고 그리고 레빈님도 되게 잘하더라고 보니까 레빈님도 고소라가지고 두 명이서 이제 저기 딱 받아주고 될 것 같은데 고소가 집 다 태워먹었지 저번에? 레빈님? 모르겠네 그런 일이 있었나? 암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니까 팀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스카이패에 써놨어 봐봐 레빈님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어디 아냐 레빈님 있어서 괜찮긴 한데 나 어딨어? 밑에 음 아 저기에 저기에 청일점이고 여긴 홍일점이네 흐흐흐흐 흐흐흐 거의 그거야 남자팀 여자팀인데 남자팀 여자팀으로 가면은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조금 섞어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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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와중에 덜 풍선이 조금 터졌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모님 오늘 뭐 있으시대요 계획하는게 어 내가 말했는데 아 그래도 못하신대 마모님 다음에 내가 누가 말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이거 이팀에 뭐 팀 짜여줬나요? 만약에 헛둠 밸런스 안 맞으면 헛팀으로 하잖아요 뭐야 대구몽 필데로 조명 최미로의 램짱 바나나 크어럴 랩이 아아 이견 없나요? 우리 남남북녀로 하죠 아 뭔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맞는다니까 너 갔다와가지고 또 못들었지 밸런스가 안맞아요 그렇게하면 아 바란스가 안맞나요? 바란스가 많이 안맞아요 아 바란스 아 지금 지금은 맞다고 보시는 부분입니까? 어 지금은 맞다고 봐 아 1조 1 일단 우리 팀에 해골생성니 대로랑 아마 미로님도 좀 생성 많이 하실 것 같고 아니야 나 달라졌어 아니야 고암원은 반송하는거 맞어 미안한데 대로야 그래 나 달라졌다고 아 뭐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어 대로가 집에다가 또 해골로 쁠며둘거 같애 자존심 아 그러면 방 파자 선거님 아까 말해준거 네네 대로 방 한번 파보셌 기억이 안나요 헤헤 일단 플레이하고 켜고 지금 에디트 월드 누를 차례에요 에디트 월드까지 잠깐만요 내가 봐줄게 근데 이거 뭐 회원 가입하는 건 어디 있어요? 회원 가입하면은 이제 이메일로 가요. 이메일로 이메일을 거기다 적으면은 적었어요? 이걸 어디다 적는 게 나와요? 이거 키면은 플레이 누르면은 아우 맛있다 뭐가? 초콜렛 플레이 누르고 저한테 말해줘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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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그것도 말해줘요. 일단 호스트 서버에서 에린 월드 누르고 월드 사이즈 라지 하고 해골, 해골 뭐? 돼지 부활집 뭐? 아 어, 그리고 나를 내려와서 베리 뭐? 해골이랑 돼지랑 베리만? 아, 베리 그리고 당근도 뭐? 하운드 줄일 거예요? 넌 하운드 안 줄인 아,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때 하운드가 이거에 맞춰서 나와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킬하기 가장 좋아해요. 그냥 칼들 창드가 와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아마 개판으로 싸울 때 으아... 끝? 아... 아, 하운드 약간 테이밍하라 이거구나. 하운드 갖고 하운드 잘 잡아야지. 알아서. 서버 만들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대기해주세요. 미론님 다 오면 바로 출발할 테니까. 미론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요? 네. 그냥 너랑 해서 재미없을 것 같아. 왜? 매력이 좋은데? 매력이 안 보는데 텐션 좋을 거야. 간만에 여자랑 같이 하는 거라. 어두운 소리야, 그게. 쟤 나를 여자랑 생각 안 해. 저 사람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XX 염색체다. 그냥 거기서 끝. 지는 너나나나?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여성스럽다는 거야? 너도 생년전 남자지, 구실을 못 하잖아. 저번에, 저번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무거워서, 무거운 녀석 싫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응, 가자. 알았어, 알았어. 빨리 미론이 다 됐어요? 가만, 빨리 정리해. 네네, 이메일 등록했어요. 이메일 등록하면, 그 이메일로 가세요. 접속하시면 이제 와요, 키가. 아, 키가. 네네, 그거. 링크 같은 거 눌렀거든요? 아, 그 클릭하면 이제 살았어요. 플레이 클릭해봐요, 이제. 방목록 뜨면 끝. 됐어? 됐나요? 네네네. 뜬다. 됐다, 그러면 이제 방제랑 비번 저기 있는데. 이거거든요, 왁스월드. 비번은 저거. 아니면 이거 미... 헐헐님 꺼. 그 친구 목록 보고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도 되니까. 내가 보기에 따라 들어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왁스월드요? 왁스월드. 아... 여기 왁스월드 있는데, 왁스월드. 그거 아니야. 우리 그럼 캐릭은 어떻게 해? 캐릭은 이제 자유지. 어? 자유야? 자유. 거기서, 아. 내가 모드 추가를 좀 해놔가지고. 캐릭터를 더 추가해놨죠. 원래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추가해놨고. 그리고 이제 아이템 더 많이 들 수 있게 추가해놨고. 뭐야. 이런저런 웜홀 같은 거 색깔 표시된 것도 좀 해놨고. 하니깐 좀 편할 거예요. 하기가. 그리고 서버의 밥 같은 것도 많이 해놨으니까. 나 왜 게임 창크 안 되지? 아직 안 켰어. 서버 아직 안 켰어. 서버 아직 안 켰어. 바로 말해줘요. 우리 스카이프를 일단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요. 네. 일단은 스카이프 나누고. 네. 스카이프 나눕시다. 이장님이 전해주시고. 여긴. 나룬 다음에. 네네네네. 네. 오케이. 호잇! 후! 나 내가 이거 처음인데? 라이크는 왜 말도 안 듣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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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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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도 돼요? 지금 들어가요? 아니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대충 얘기해 캐릭터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한 다음에 하려고 캐릭터는 뭐야? 나 웬디 하려고 했어요 아 근데 잠깐만 웬디가 그 불이죠? 아니요 웬디 불 말고 아 아 그건 윌로우지 웬디가 그 유령 나오는 거잖아요 걔가 유령이 어떻게 나오죠? 그 동물 아무거나 잡으면 꽃 그게 뭐 생성돼서 그걸로 만든다던데? 꽃이 원래 있지 않아요? 그게 막 피인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폈을 때 아무 동물이나 죽이면 부를 수 있다고 써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어 걔가 대신 공격도 해주니까 네네 맞아 그것도 좋고 그리고 윌로우도 괜찮긴 하거든요 걔가 밤에 생존 능력이 괜찮아서 라이터가 있어요 항상 걔는 그래서 원래 거기 어두우면 죽잖아요 네네 그럼 윌로우도 괜찮고 로봇도 괜찮긴 한데 일단 지금 방 만들라고 하거든요 방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구 앞에 다들 서있으래요 오케이 오케이 캐릭터 저게 레빗님 나나야? 네? 레빗님 뭐하지? 왜 게임 참가가 안 되지? 아직 안 만들었어 레빗님 잠수 타셔가지고 네? 두 분은 오셨는데 마이크를 안 하셔 어? 어? 내가 여기 막내야 ㅋ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으로 어? 일단 만들게요 그러면 지금 생성중이에요 아 참가된다 그래서 문앞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앞에 있으면 돼요 우리 뭐 되는거야? 게임 마이크가 안들려요 아까부터 뭐 되는거야? 뭐이래? 게임 참가 딱 아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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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아니 잠깐 볼륨이 좀 작았나 본데 원래? 이상하네 어? 이거 주소 어떻게 돼? 뭐예요? 저 저 저 네 지금 괜찮나? 기본 뭐예요 언니? 아이 참 저 뭘로 할까요? 이겁니다 아아 어 게임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어 아 아 어쩌지 내가 말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 모든 것을 뺏겨버릴 수만 있다면 와 나는 안 나와 어 제가 그럼 초대 좀 해주세요 네 캐릭터 뭐 할까요? 저 불포강 할까요? KU 저는 그거 하려구요 비버 여기 비버도 있어요? 아니 비버를 할 수 있다고 해놨다던데? 나 그냥 비버를 하고 그러면은 비버는 없는데 어? 비버 없어요? 비버만 없어요 나무센태 아 사기표단 안했나봐 음 에이 아쉽다 그럼 지그프리드 할까? 저도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들어가서 봐야겠다 뭐 뭐가 뭐가 좋은거야 뭐 좀 쉽고 심센게 뭐가 있어요? 힘센 것보다 힘인거는 윌로우가 윌로우가 쉬운 아 근데 멘탈 떨어져서 근데 불 옆에 있으면 멘탈도 오르니까 오히려 걔가 쉬울듯 여자 여자 중에 트윈테일 아니 다 트윈테일인가? 머리 양갈래 아 얘구나 까막머리 양갈래 어 어? 잠깐만 캐릭터 좀 봐라 육식소녀도 있어 예 그러니까 나무 집는데 비버만 없네 육식소녀가 뭐죠? 어떻죠? 저 고기만 먹는 애요 대로 왔다 대로 이상한 거.. 거미다 여기 다 거미에요 여기 다 거미야 어 거미로 맞췄대 다 거미에요? 거미는 쓸만해? 아 그러면은 우리가 돼지집 근처에서 하면 돼 돼지집 근처에서 살면 돼 얘네는 얘네에 보면은 돼지가 쟤는 성공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돼지집 근처에서 방어적으로 하면 되고 방어적으로 하면 되고 다 거미야? 아팠네 그럼 우리는 뭐 할까? 저 일단 제가 할머니 할게요 그러면 할머니 할머니가 그거잖아요 할머니 땡기는데? 할머니 캐릭 그거야 기술 능력이 좋으니까 아 초반에 하나도 이거 뭐야? 이거 채팅으로 아이라 그랬나 저는 약갈래 할게요 고기 뭐에요 얘는 고기만 먹고 쎄요 얘가 어떻게 움직여? 고기 같은 거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레비님 이거 하실래요? 아 근데 글쎄요 괜찮을려나 고기만 먹으면 얘 뭐 있어? 고기도 먹죠? 먹겠죠?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오케이 고기 됐어 이 거미들은 뭐에요? 오랜만인데 나나 일로와 돌아다니면 안돼 이리 와야돼 문 앞에 있어야돼 언니 이 거미들은 뭐야? 이 거미들이 저쪽 편이야 아 먹을 수가 아니 없어? 아 그렇네 흐흫 우린 다여자네 우리 다여캐네 흐흫 아 나 몰랐어 채찍 어떻게 쳐?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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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아이고 안 나온다 오 4 3 2 1 고 흐흫 아 멍구들 때려버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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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멍구들 때려 당장 싸워도 되는데 멍구들 때려 고니까 멍구들 때려 고니까 멍구들 때려 어딜 캐릭을 모아 모아가지고 어? 이거 뭐냐 작당을 하고 어 거미 거미집 있는데 무기 있으니까 왜 작당을 하고 어 거미집 만들 수 있어 시작부터 어 무서워 우리 싸워 얘네랑 거긴 싸우면 안돼 어떻게 죽여? 무서워 어두워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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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만 터떠줘야 돼 우리 불 피울 수 있는 사람 아니 뭐야 뭐야 아래로 뭐야 아래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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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할머니 쫓아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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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시작점에서 시작점으로 오세요 빨리 나나님 왼쪽으로 어 근데 거미집 초반부터 가지고 있나? 아니요 저쪽에 거미집이 있었어요 내려오자고 나 척수를 소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애들 몰랐을 때 척수 소환하면 되겠다 우리 불은 괜찮아요? 아니 일단 빨리 오세요 근데 왜 시작부터 오세요? 완전 이상하게 간다 빨리 우리 나무랑 그런 거 해야돼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그리고 뭐지? 나나 캐릭이 불 캐릭이니까 거기에 모여있자 일단 밤에 뭉쳐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올라오고 있어요? 나 부어 나를 라이타 라이타 그냥 그냥 손에다가 옮기면 되는데 아 이거구나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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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이런 거 빨리 따고 우리 그게 없어요 이게 떨려서 이상한데? 에버나이트님 감사합니다 나나님 근처에 붙어야 돼요 우리 빨리 오세요 여기로 아래쪽으로 쭉 오세요 저기 밑에 있거든요 쟤네들? 어? 아니 뭐야 여기 맵이 좁아요? 어? 맵이 여기 막힌네요 우리 나가야 돼요 일로 거미 쫓아온다 애들 여기서 벌써 먹을 거 따고 난리 났다 일로 일로 아 이런 이따 레비님이 묻혀 일단 레비님 주의해서 빨리 템 다 하고 밑에 당근 있어요 네 제가 따야돼 어 이거 만들 수 있겠다 나무랑 어 빨리 나무 어 저 나무 빨리 캘게요 제가 당근 일단 빨리 닫다 주위에 있는 거 네 어? 뭉쳐야 돼요 밤이에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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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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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거울님 일로 오세요 다다다다 나 나두 근처에 다 모이세요? 나도 나도 도끼 만들어요? 기다려 잠깐만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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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좀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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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로 와 이게 아 풀 풀 풀 풀 어 풀! 여기여기여기 풀 일단 제가 기술기계 없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 나뭇가지 아니 당근 당근 나뭇가지만 저한테 맞으세요 나뭇가지랑 다 몰아주세요 그럼 제가 만들어서 하나씩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떨궈? 그리고 아까 위치가 저쪽에 거미들 맵을 보면은 거미랑 막 있잖아요 그 회오리 모양 밑에 그쪽은 쟤네가 지금 막 우린 좀 아래로 가야될거같은데 실체로 깎이신분 하트 빨간색 저 좀 깎였어요 그럼 이거 드세요 이거 아 근데 멘탈 괜찮나? 안돼 안돼 먹지마 아냐아냐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먹어요? 뭐 어떡해요? 그냥 먹어 네 감사합니다 응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잠깐만 고기는 언제 4개나 있었지? 이거 길이 없는데? 이 꽃은 핀거에요 뭐여 베리 이거 하나 잡고 갈까? 내가 잡을게요 우키 소녀 우키 소녀 잘한거 같애 일단 주위에 주울 수 있어서 다 죽죠 이거 너무 맵이 좁은데? 오른쪽으로 쭉 가봐요 일부러 좁은 간거 아님? 저 나무중 캐줘 저기 먹을거 같애 저는 당근 내 생각엔 애들 벌써 내려간거 같애 아니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캐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요 오키 근데 이게 뭐야? 어물 있다 아 어물 지금 타자구요? 아니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냥 어 여깄다 여기 죽여 이건가보다 이거 아 이거네 조매력 여깄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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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기가 없는데? 레비님 부메랑 만들 수 있어요? 부메랑으로 초반을 견제해야되나? 조매력이다 조매력 레비님 이리 와봐요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우리 좀 꾸리고 싸우는게 낫지않아요? 그냥 싸워요 following 여깄다 요거님 오이 흡oll 요거님 오고 오이콘 오이콘 감사합니다.